안녕하세요. 일산 창제어치 매니창아 월반한 학생들을 위한 안내 통역사항입니다. 자, 일단 따라오시죠. 이쪽 방면에서 오는 학생들은 이쪽 정의장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화장에서 오는 학생들은 이쪽 정의장에서 내립니다. 그러면, 그랜드 위카자 보일까요? 그랜드 백화점이 보이는 건너편 쪽으로 오셔서, 이쪽에 큰 건물 있죠. 이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지하차를 타고 오는 학생들은 이 주염료 1번 출구, 이 건물은, 이 건물은 명령이 보입니다. 이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이 약국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미도를 받으시고 이 점은 미도를 이어가고 다음날에 미도를 닫고 여기에는 주석 주석 해보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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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뉴스 이동 자, 우측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대기창 안에 우측이 있습니다. 자, 우측이 내리게 되면 한 번은 우측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측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발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 선생님께서 이번 발을 세우기 시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발을 세우고 나면 거기 적히는 온도를 보고서 동일하게 여기다가 시간하고 날짜랑 아 온도랑 이름부터 무슨 말인지 정수기 것과 반내드립니다. 상향으로 복음이 지나서 그런 비하얀 oras단 지금은 어 아 홍합이 뭐예요? 네 그래도 지금 시기와 예방 카쪼 heav 와 엘레베트 좀 라 바래 Your 벨레게티를 기준으로 좌측으로 돌아서 뒤쪽의 열사대식 그리고 그쪽의 남자대식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산 창조야친과 애니스타가를 방문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연사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조야친 전홍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마주 창조야친 하고 가는 방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버스에서 내리셔가지고 조금 평온한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좀 따라오십시오. 가시다가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하철로 오시는 분은 여기 보고 제가 다시 설명해드릴건데 창원 지구의 에데비셔로 오시는 분이 있나요? 지하철로 오시는 분은 여기에서 오시는 분이 30분이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오시면은 바로 집중해서 다시 오시니까 앞으로 다시 돌려주세요. 가다보면은 백가방을 지나서 돈속이 나올텐데 눈속으로 가고 잘 안닙니다 따라왔더니도 쉽지? 안닙니다 다 먹지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상으로 상대학생과 학교의 옷을 씻는 길 봉숭유지 화장실 지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